어? 바로 오시는 거야? 오, 여기 오셨다. 뭐야? 와, 잠깐만! 오, 나 알 것 같아. 오! 저기야, 저기, 저기! 오, 나 알지마! 왜, 왜, 뭔데, 뭔데? 저기야, 저기, 저기! 와! 영웅이, 영웅이, 영웅이! 오, 잠깐만! 팀팀이다, 팀팀! 영웅이, 영웅이, 영웅이! 와, 아, 아! 팀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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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와! 오랜다! 오랜다! 자주 가려고! 안녕하세요! 자주 가려고! 웬일이야! 웬일이야! 잘 됐어요! 안녕하세요! 저 너무 팬이에요! 너무 팬! 오! 나 진짜 재미있게.. 뭐야.. 용어 넘어서 봤어 나는 오늘 G-서브 일체 우리 우리 팀킹분들! 오! 안녕하세요! 한 번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요 지난 7년, 8년 동안 가위보닦아 실력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경기 라스트 스톤 김은정의 손을 떠넙니다 영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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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쳐! 네! 이게 들어와요! 아니요! 이게 또 들어왔니까! 1, 2, 3 대한민국 16강 진체를 축하합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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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저는 진짜 올림픽에서 야 이렇게 컬링이 재밌구나 너무 보면서 응원하고 탁 치고 소리 찌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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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앞에 이거 맞춤 거 누가 적은 거 이름? 맞춤 거 누가 적은 거 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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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왜 약간 지시를 할 때 영미 이렇게 하는지 난 그래서 경기할 때 영미하고 잘못한 줄 알았어 계속 영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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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계속 영미! 영미!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때 은정이가 저보고 닦으라고 한 게 제 이름이 많이 불려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 이름 안에 빨리 닦아 이 뜻이 들어야 네네네네 은정이의 데시벨에 따라서 네 팔이 천천히 움직이냐 빨리 움직이냐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? 예를 들면 어떻게 영미! 영미! 이러면 저도 애매하게 영미! 영미! 이러면 확실해 약간 그런 방석이 중요하거든요 와! 와! 없어! 없어! 좋았는데요 김은정 정중앙만 안 때리면 됩니다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줘야 됩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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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! 이게 9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호흡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호흡인 거야 이런 게 호흡인 거야